자, 우리는 이제 다시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던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다음에 다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21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망곤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누가 보내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만앙의 왕이시고 만의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것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대는 바로 교회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세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 지배하는 곳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양과 이류와 같은 관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가 나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으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주는 것 없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가야 합니다 세상의 미움과 조롱과 환란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는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은 돈일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대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보면 19절을 보게 되면 두려웠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자 안식 후 첫날이 나왔어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지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날 저녁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무덤으로 달려가서 직접 들어가서 비어 있는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제자들은 숨어 있었다는 얘기죠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니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았지만 그들은 기뻐하기보다는 지금 도리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방안의 문들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19절 하반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배신자야 사랑의 배신자야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그들을 책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에게 비난과 책망이 아니라 평안, 평강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21절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또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평강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평안, 평강이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 그 인사 말이니까 우리 부활하신 주님도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샬롬 이렇게 단순한 평안의 인사를 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주님이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한 번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단순한 인사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면서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단순한 의례적인 인사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평안, 평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안락한 삶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 평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편안과 평강, 평안을 잘 구분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비슷하지만 편안과 평안은 전혀 다른 의미죠 그 의미가 다릅니다 편안하다고 하는 것은 몸이 힘들거나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말할 때에 편하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런데 평강,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요 마음이 평화롭고 호수처럼 잠잠하다 그러니까 호수처럼 잔잔한 마음의 평화 이것을 가리킬 때에 평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편안함 보다는 평강이 더 중요하고 평안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너희라는 말 속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은호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왜 제의를 따라 저를 따라서 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요 은호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멘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에 이 평강, 이 평안은 어떤 평강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다 그러면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평안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일까요? 그것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보혜사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안일까요? 그것은 이 평안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에 관하여 쭉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그렇지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은 세상은 줄 수 없고 오직 보혜사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요 언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알면 좀 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언제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의 열매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제기 이사여 선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이런 예언을 했어요 다 같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이 평강을 주시기 이하여 하목제물로 십자가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하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고 해도 여러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지 않는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자만이 누릴 수가 있는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이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랑의 한복판에서도 광야의 인생길의 한복판에서도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 가운데서도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의 갈등과 아픔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지금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장 먼저 평강을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평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서두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지금 숨어있단 말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다 돈이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까 봐서 두려워 떨고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평안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게 바로 돈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에 성공을 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다니고 여러분의 남편이 좋은 직장에 다녀도 아니 여러분들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불안과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날밤을 새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은 동의 안 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너무 돈을 좋아하니까 그렇지만 돈이 먼저가 아니라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 세상의 보냄을 받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평안을 가진 자만이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배수 6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예배수 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 안에 평안이 없고 내가 지금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그 두려움 가운데 덜덜덜 떨고 있다면 누가 두려움 가운데 전하는 나의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가정은 이제 끝났어 저 사람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아마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만나보니까 놀라운 것은 내게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떨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도 너처럼 될까 두렵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는 아니 선교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온갖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나가서 우리가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을 세상 속에서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떠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하미로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하미로 신앙생활은 여러분 누림입니다 신앙생활은 구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고리타분한 게 아닙니다 선약의 백성의 누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누림이에요 누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크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성령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크리스도 안에 고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크리스도 안에 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은 누림이라고 우린 이 세상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천국이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보냄을 받은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와 주 안에서의 삶을 동시에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동시에 주 안에 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렵지만 그래서 갈등도 많지만 이 사실이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맺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 속에서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함께 동시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는 영적인 세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의 세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는 것이고 땀 흘려 열심히 우리가 수고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의 세계도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영의 세계와 더불어서 물질의 세계와 더불어 함께 동시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주 안에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고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 안에 고하는 삶이 뭘까요? 주님 안에 고하는 삶은 매 순간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결론이 뭔지 아세요? 평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두려움이 내게 엄습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경험하신 분은 알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벗된 삶을 살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평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온갖 잡념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누리는 삶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평안이 없다면 행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평안이 없다면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